볼까요 현재 지금 두개의 파일 dummy html과 index html이 changes 상태입니다. working 디렉터리죠. 얘네들 둘다 이렇게 stage the change, stage에 옮겨 놓겠습니다. 두개의 stage로 왔어요. 이렇게 그래프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uncommitted changes 해서 두개가 이렇게 있죠. 이 두개의 파일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git reset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git reset. git reset을 한 경우에는 stage the change를 unstage로, stage 밑으로 내려놓기만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우리가 올려놓았던 것이 밑으로 다시 내려왔죠. changes로. 그죠? 그런데 git reset har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git reset hard를 하게 되면은 다른 결과에요. 다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git reset hard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 여기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all tracked 파일, modern tracked 파일이 to match the most recent commit. 가장 최근의 commit에 일치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hard 옵션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hard 옵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mechanism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모든 파일들을, tracked 된 파일들을 가장 최근의 commit로 맞춰주는 거죠. 그럼 현재 tracked 된 파일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둘 다 tracked 된 파일이에요. 그죠? 이게 밑에 있을 경우, 밑에 있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unt tracked 파일입니다. dummy html은. 그죠? tracked 된 파일은 index html이죠. 얘는 tracked 된 파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둘 다 이제 stage에 올리게 되면은 둘 다 tracked 된 파일입니다. 그렇죠? commit 되기 전이지만, dummy html은. dummy html은 commit이 되기 전이지만 어쨌거나 track은 시작된 파일이잖아요. 그죠? tracked 파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얘네들을 다 commit된 상황에 맞게끔 바꿔주는 거에요. dummy html의 commit된 상황은 뭐죠? 얘의 commit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index html은 commit된 상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reset har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볼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충분히 한번 천천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렇게 해서 git reset과 그리고 clean reset, clean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리벌트, git 리벌트까지 봤었죠. 그죠? 그리고 길 리벌트는 commit된 것, commit된 것에 대해서 음... 그리고 리셋과 clean은 commit되지 않은 working directory와 그리고 staged change에 관련해서 어떤 우리가 조작을 하는 것,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일컬을 한다는 것. 그 점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짤막한 예제입니다만은 매우 짤막한 예제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어떤 kit에 작동 메커니점들이 숨어 있으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제가 했던 대로 이대로 다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펴드리겠습니다. . . . . . . 감사합니다.